제이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밝은 웃음을 드리는 아이인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중요한 추억이었죠. 일단 저에게 너무 좋은 웃음이자 그리고 뭔가 해피 바이러스 같은 그런 뭔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한테는 해피였으니까 바이러스이지만 해피였으니까 저한테도 좋은 에너지였고 좋은 웃음이었고 좋은 행복이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 사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프로그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와 여러분들의 관계처럼 이 프로그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뭔가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촬영이 아니라 그냥 멤버들끼리 체험을 해 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 주게 하는 게 달려라 방탄의 큰 장점이고 그나마 제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달려라 방탄이었어가지고 저에게는 아주 짧지만은 알게 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너무 많은 재미있는 것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놀이 개념으로 놀이 힐링 그리고 일 그 중간 언저리 있는 되게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이게 끝이 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도 쉰다라는 거는 쉰 표는 항상 마침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쉬어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말은 곧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니까요. 너무너무 다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 같이 좀 여유롭게 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미 여러분들께 웃음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소통 창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제 5분, 7분 이런 파일럿 짧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30분, 40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니까 부담감이 어느 정도 많이 생긴 만큼 조금 이렇게 쉬어갈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임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촬영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달려라 방탄을 보시면서 항상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왕 덕분에 이제 예능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욕심이라던가 뭐 왜냐하면 예능을 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옛날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안 무서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에 특히나 뭔가 나가서 뭐 개인기도 해야 되고 웃겨야 되고 뭔가 리액션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이 모든 예능을 이제 달려라 방탄이 이제 다 대신해준 것 같고 케이팝 가수로 대비해서 예능이라는 게 하나의 큰 축인데 이거를 다 담당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한 기둥으로서 우선은 너무 필요한 이제 지금은 딱 멈춤인 것 같고 나중에도 같이 웃고 좀 떠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기분 좋은 되게 무겁지 않은 기분 좋은 런닝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앞으로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돌아와도 많은 분들이 되게 기분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네.